마치 판타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호수가 대학교 한가운데 생겼습니다. 알고 보니까 중국의 홍수가 이런 풍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중국 남부지역은 홍수 피해가 극심합니다. 시골, 도시 할 것 없이 많은 곳이 물에 잠겼는데요. 하지만 홍수가 새로운 장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. 이 사진이 촬영된 곳은 숲속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난징 대학교였는데요. 캠퍼스에 물이 고여서 마직 거대한 호수가 생긴 것처럼 됐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자 마법의 숲 같은 장관이 포착된 겁니다.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극심한 홍수 피해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잠시 담아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글을 남기면서도 하루빨리 대학교가 복구되길 바란다는 응원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